어젯밤에 연두구에서 난리가 났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학교를 뒤집어 놨다나? 사실을 안다는 게... 두려운 거 아니고? 누가 결계를 부수고 있어 조심해 걔 살인자야 세상에서 가장 깜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어 네가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곳 이 학교는 밤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나 몰라 그 날 그 날